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리젤라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와 봤는데요. 한국은 정말 듣던 것 이상으로 최고의 선진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한국에 가보기는 쉽지 않은데 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폴란드인들보다는 더 쉽게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절친한 친구 조한나와 거의 6년 만에 재회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조한나는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꼬마 시절부터 같이 커왔고 저희 사이의 유대감도 정말 깊었던 사이입니다. 고등학교까지도 같이 다니던 껌딱지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조한나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한나의 아버지는 폴란드 국립화학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이직을 준비하셨는데요. 높은 급여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셨어요. 조한나의 대학 진학 시기를 고려해서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한나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한나의 집안은 그렇게 한국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조한나의 아버지는 폴란드에 있는 한국 회사와의 인맥을 쌓아오시다가 정말로 계획대로 한국으로 가족들이 이주를 해버린 것이죠. 조한나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한국으로 가버렸고 부모님끼리도 친했던 옆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조한나의 가족과의 작별인사를 했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조한나였습니다. 조한나 없이 고등학교 1년을 보냈고 조한나와 함께 학교길의 길거리에 예쁘게 핀 꽃들을 혼자 구경했고 신기하게 생긴 풀들을 혼자 구경하면서 그렇게 조금은 외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식물학을 전공하는 학과를 선택해 대학에 진학했고 저와 같이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조한나는 막상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다른 학과에 진학하며 서로의 진로도 갈리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둘 다 멋진 식물학자가 되어서 만나자고 했던 약속도 무색해졌죠. 그리고 조한나가 떠난 뒤 저도 대학생이 되고 조한나와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부모님의 제안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조한나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해버리고 하늘길은 막히게 되었죠. 결국 한국에는 가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가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물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조한나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한국의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도 끝나고 하늘길도 정상화된 마당에 옛 친구 만나러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많이 유명해져서 폴란드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을 알고요. 한국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 이제는 한국이 더 낯선 곳도 아니게 되었죠.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친구도 만나보고 싶었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조한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조한나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조한나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해놨다며 저희 둘은 서로 재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날이 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조한나와의 재회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조한나와 만나 재회에 포옹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조한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만에 조한나네 부모님과도 만났으며 그분들과도 정말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한국 생활에 크게 만족해하고 계셨고요. 한국의 아파트라는 곳은 폴란드의 집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집안은 마치 따뜻한 온천에 온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실내 공기의 온도였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고층이라는 점도 제게는 신기했습니다. 보통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인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며 조한나네 집처럼 20층에 산다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서 확실히 놀랐던 점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저는 겨울옷만 잔뜩 챙겨와서 조한나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빌려야 했는데요. 집안은 너무나 포근했으며 제가 가지고 온 겨울용 실내복을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폴란드의 실내와 한국의 실내 온도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한국도 외부 온도는 상당히 추운 편인데 집을 정말 잘 지어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 역시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조한나와 함께 한국에서의 첫날밤을 보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했으며 다음 날부터는 저에게 훌륭한 한국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조한나를 따라 나서며 구경하는 한국은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로 멋진 곳이었어요. 멋진 곳이면서 폴란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어서 악취가 풍기고 쓰레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길이 오염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없었고요. 밤거리를 걸으면 어디에나 가로등이 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발을 헛디딜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밤거리를 산책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의 수준은 상당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소득이 높으니 물가도 높아져 있는 현상이죠. 선진국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 한국의 외식 물가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한나는 자기도 너무 비싼 곳은 부담되어서 늘 저렴하면서 한국 음식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만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 카페 물가는 또 상당히 저렴하더군요.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노란색 분위기의 카페들은 어디에 가나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커피 한 잔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또 맛이 없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맛이 좋아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원래 저렴하면 저렴한 대로 그만큼 맛이 없거나 질이 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카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풍미를 가졌고 굉장히 양도 많아서 놀랐는데 그게 너무나 저렴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여행하는 중간에 그 카페에 앉아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그런 안락한 공간이 있다니 어느 나라든지 유난히 저렴한 음식이나 마실거리가 있듯이 한국에서는 커피가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한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서울에 있는 큰 식물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경험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도 서울식물원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다 쓸 만큼 상당히 큰 규모와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한나가 그냥 가볼 곳이 있다며 이른 시간부터 들른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이곳 한 군데 뿐이라며 하루 종일 구경하자며 그곳에 입장했습니다. 실내로 입장하자 상당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외관이 견고해 보였던 것처럼 미세한 찬바람도 침투하지 않고 있었으며 엄청난 규모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자주 가고는 했던 브로츠와프 식물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한나가 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어린 시절 길거리 꽃을 구경하고 길거리 풀들을 만져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어찌나 다양하든지 저는 시뱀을 이동하는 데 한참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모든 식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천천히 구경해야 했거든요. 조한나도 사실 저처럼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떠나가는 바람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었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아쉬움이 없는지 또 그렇게 꿈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의 식물원에서 옛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추억을 되새기며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거든요. 조한나는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식물에 관해서 취미삼아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었으며 폴란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한국에서 연구된 식물들의 자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 만큼 이렇게 순수 과학 분야 그리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한국어로 된 상당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존재하며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열람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역시 한국 같은 선진국은 달라도 뭐라도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충분한 경제력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부러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세상 이치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유난히 무료인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각종 반찬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 포함 유럽 국가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물도 돈을 따로 받거든요. 물을 따라주는 걸로 그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 같은데 조한나와 함께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웨이터들은 코가 긴 주전자로 직접 물을 따라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것들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하면서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은 역시나 무료고요. 무료라고 해서 냄새가 지독해서 이용하기를 포기하는 수준이 화장실의 폴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이 좋다는 것 말고도 부러운 점은 더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유산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부의 옛날 한국의 궁궐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그런 양식의 건축물들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대비되는 한국의 옛날 모습은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조한나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다며 한국의 한옥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집과는 다르게 다소 좁은 공간에 바닥도 완벽하게 평평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맨발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한난의 집에서도 바닥이 따뜻해서 집안이 포근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 눈치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오래된 전통 방식의 난방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그 열이 집안에 골고루 퍼지고 그렇게 되면 공기를 직접적으로 데우는 방식보다 훨씬 덜 건조하고 겨울철 쉽게 걸리기 쉬운 기관지 관련 질병들에서도 꽤나 자유롭다는 장점이 많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행해져 왔다고 하니 조한난의 집에서는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이 한옥 건축물에서는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것이었는데요. 바닥의 따뜻한 열기는 온몸으로 전달되었고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이불은 따뜻했고 몸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최근 추위 속 한국을 돌아다니느라 감기에 걸릴까 조마조마했던 마음도 이곳에서의 하룻밤으로 싹 개운해진 느낌도 들었고요. 몸의 체온이 높아지니 면역체계가 작동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좋은 선순환의 구조였습니다. 조한나 부모님의 아파트도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지만 이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한국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고 다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한나에게 우려되는 점 하나를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텐데 서럽거나 외로운 감정이 들지 않냐며 말이죠. 다들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한국처럼 선진국에 살고 싶을 테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이방인이라는 대우를 받고 산다면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조한나는 또 한 번 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폴란드 사람들보다 친해지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폴란드에서는 친구를 한 명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정확히 똑같은 부류인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친구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어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그런 것들에서 얻는 경험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저희 집과 조한나네 집 부모님을 예시로 들면 처음 이사와서 20년 가까운 기간 옆집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마주치고 대화했어도 서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는 몇 년이나 걸렸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옆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상황에 놓였으면 한두 달 안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무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더 짧고 한국에서는 그게 왜 가능한지 고민을 해봤던 조한나는 한국에서는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과 금방 친해져도 후에 크게 탈이 나서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 경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쌓이면 금방 마음속 경계를 빨리 풀어버리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해봤다고 했어요. 그게 정답일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미 몇 년간 살았던 조한나의 분석이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조한나가 떠나버린 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더 외로움을 탔던 것은 바로 제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조한나는 폴란드보다 훨씬 더 발전한 한국의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어려운 폴란드 사회가 왠지 더 춥게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보다 더 발전한 독일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었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나쁜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국을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 조한나를 만나서 먼 나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볼 수 있던 기회 그리고 그곳에서 더 깊은 모습을 보고 올 수 있게 도와준 조한나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심히 TSMC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전문 인력이 1년에 1천 명 정도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 박사급 고급 인력과 고졸 인재를 나눠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과 대만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반도체 영업기미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들을 본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문진표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밀을 세세히 요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빌미로 한국과 대만의 고급 반도체 기밀까지 얻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만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기술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빌미삼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학생이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소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등장으로 HW 기술 인력보다 연봉이 높은 SW 기업들로 학생들이 몰려갔습니다. 인텔이 서서히 볼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삼성전자의 고급 인력을 배가거나 TSMC 출신 고급 인재를 영입해가는데 철안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 반도체 기업 LSI 로직스 등을 거쳐 삼성에 입사한 뒤 13년간 반도체 관련 사업을 담당한 하오홍을 영입해간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의 재진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2세 회사 간에 뺏고 뺏기는 반도체 인력 쟁탈전이 세계 대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에서 무려 31년 동안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에서 일했던 임원과 13년 동안 근무했던 설계기술 전문 임원을 빼갔을 뿐 아니라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법인에서 약 13년 동안 일했던 임원까지 영입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인력 빼가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틀어막기 위해 도시 봉쇄를 장기간 실시했고 여기에 질려버린 대만 출신 고급 반도체 기술자들이 봉쇄가 끝나자마자 대거 중국을 이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반도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술자 3천여 명이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자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TSMC에서 17년간 일했다가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부터 SMIC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양멍숭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SMIC의 7nm 공정 생산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만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직장과 미국 시민권을 두고 양자택일을 종용했습니다. 직장과 시민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자국 반도체 인력이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대만의 헤드헌터들이 중국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TF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대만 출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TSMC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아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TSMC는 자사가 운영하는 에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만으로 데려와 약 1년 동안 교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복귀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SNS에 TSMC에 대한 불만을 올린 겁니다. 이들 미국인 기술자들은 해시태그 TSMC는 군사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 해시태그 TSMC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즉 미국 기술자들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TSMC의 대만 출신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과 업무 문화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 반도체 기술자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TSMC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 능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TSMC는 군사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대만 기술자들은 미국 공장 인력들은 야근과 잔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생산량이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이미 두 나라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인력들 간 갈등은 삼성전자의 예상밖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기업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보다는 대만과 문화가 비슷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엔지니어 출신 린준청을 영입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부사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로서 패키징과 웨이퍼 처리 분야에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 출신의 차이위천 상무를 파운드리 기술 개발실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애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임원들도 다수 영입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삼성은 고급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베니 카티비안을 삼성 미국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인텔에서 극자외선 기술 연구 전문가와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행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전쟁의 핵심은 최상위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텔,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떠나갔던 아시아 인재들이 역량을 쌓은 뒤 최근 한국이나 대만의 자국 기업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최근 글로벌 팻리스 1위 기업인 퀄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윤세승 부사장과 인텔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극자외선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이 삼성을 선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주의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근무를 꺼리는 편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인재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통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복수의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의 통합 아인드디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부하를 외치며 TSMC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반도체 우수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고급 인재 쟁달전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곧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인재 화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이므로 사람을 기르고 영입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무인항공화령 전문가 김병헌 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마치 태극 무늬를 그려둔 것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한 그와 촬영팀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보통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 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름이 200엠는 족히 넘어 보이는 이것을 만약 인간이 그렸다면 이 역시 비상한 일입니다. 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반경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제초기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렸을 리는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은 바로 가수 서태지가 건백을 알리는 총보용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항공우주국 NASA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NASA는 자신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데어스 어부저버톨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렌 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 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김이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이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에 싸먹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 고소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던지 김이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김이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에 김기며익과 올린 불건이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고 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1, 0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현감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양식 덕분에 김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항공우주국 NASA가 어찌나 양식법이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NASA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NASA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영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했다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때에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피와 EROPIA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 갈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 김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2에서 5년 만에 급성장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출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만 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김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 배우 휴쟁맨의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위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2위 참치 5억 7,920만 달러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세계 114개국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완도 등지에서 직접 양식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특허료를 지물하는 등 물 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CODEX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CODEX는 한국이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CODEX 규격은 전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교역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CODEX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바출에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100번의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즉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속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 김의 비율의 5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소란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 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 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스낵 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염분의 4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위도 34에서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위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5에서 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간식으로도 소란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촌이 검은 종이니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받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아만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험은 아직 어린 학생인 제게 세상은 넓다는 것을 깨우쳐준 몹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포르투갈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만큼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한국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리스본으로의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리스본에서 갑작스럽게 폭동이 일어나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가족처럼 친한 친구들과 여러 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수학여행이 취소되다니 저희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수학여행에 대한 미련이 남은 저희는 대학생이 돼서야 돈을 모아 뒤늦게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껏해야 스페인이나 서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 미쳐있던 친구 아드리아나는 한국행을 감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도 포르투갈 전역에서 울려퍼지는 KPO픽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한식당에 빠져든 참이었기에 그렇게 저희의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것이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는 친구들과는 달리 한국 문화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한 번 불타오른 한국에 대한 열망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한국에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저는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내에는 백화점과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시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에는 공항 내에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백화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 내 식당들이나 도심의 백화점에서는 반드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를 털거나 손님들을 겁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무리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경찰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없으면 절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입장 금지시키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도 백화점 내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경호원들이 한 명도 없이도 모든 식당과 백화점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나라의 치안에 엄청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로 본 한국 식당의 요리 가격도 무척이나 합리적이었는데 공항에만 입점하면 기본적으로 3배 이상 가격을 올려받는 유럽의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 공항의 식당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을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비싼 공항 식당은 쳐다도 안 볼 생각이었던 저희는 마음을 바꾸고 한식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입맛을 다시던 그 순간 저는 송곳에 잇몸을 찔린 듯한 굉장한 고통을 느꼈고 잇몸은 빠르게 붓기 시작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매복 사랑리라는 사랑리 중에서도 발치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랑리가 세 개나 난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2년 전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동네의 병원들에서는 전부 기술 부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작은 병원조차 예약에서 진료까지 최소 두 달은 소요되므로 저는 엄청나게 늦게 대형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랑리는 급한 치료도 아닐 뿐더러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수술까지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약만 해놓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차에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기압으로 인해 매복 사랑리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진통제까지 풀린 지금 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드리아나는 임시방편으로 물로 입이라도 헹궈보자며 재촉했지만 저는 결사 반대했어요. 공항의 물은 엄청나게 비싸서 아르바이트 2시간 분의 시급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 돈 낭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저를 유심히 보던 다른 친구 안나가 인천공항에서는 식수가 무료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그저 표정을 찡그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이 자주 보는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에서 식수대를 본 적이 있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얼마 후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식수대가 존재하더군요. 유럽의 공항들은 어떻게든 관광객들의 돈을 털어가려고 국리를 하는 듯 어떠한 무료 시설도 구비해놓고 있지 않은데 인천공항은 어떻게 식수를 무료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이런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인프라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정수시설을 갖춘 식수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항 내에 입점한 편의점도 일체의 가격 조점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정직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포르투갈만 해도 공항만 오면 생필품 물가가 5배 이상은 비싸지고 그건 유럽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이렇게 관광객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직과 배려를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차가운 물로 입을 헹궜고 곧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을 감싸 쥐며 울상을 짓고 있던 제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브라질에 축구 유학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의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제게 어디 불편한 점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복 사랑니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사랑니가 났는데 굳이 진통제가 필요하냐는 황담한 질문을 건네오더군요. 그러고는 이 한국인 남성은 이내 저희 보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저희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겠다는 그를 도저히 믿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 대가 없는 선행이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않기에는 제 잇몸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택시를 타는 곳이나 약국으로 데려다 줄 줄 알았던 그는 뜬금없이 인천공항 출구를 한참이나 벗어난 허허벌판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저희를 왜 택시 타는 곳과 정반대의 길로 데려가는 것인지 그의 쓸데없는 행동에 이동시간만 길어졌다는 생각이 든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는 곳이 코앞인데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묵묵히 저희를 앞장서기만 했고 그렇게 의심이 증폭될 무렵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앞에는 병원이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도대체 공항 옆에 어떻게 병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희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저 긴급센터라는 컨테이너에 1에서 2명의 응급처치 요원만 대기하고 있을 뿐이며 공항은커녕 도심에도 병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매복사랑리를 방치한 것이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수준 높은 한국의 모습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은 병원까지 따라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과의 통역까지 도와주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은 제게 다소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매복사랑리라고요? 도대체 어떤 병원을 갔다 오신 건가요? 한국에서 이 정도 사랑리는 손쉽게 발치할 수 있어요. 원래 이곳은 긴급한 치료만 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사랑리라면 여기서도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발치해드리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병원 내 곳이 전부 어려운 수술이므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큰 병원에서도 1년은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수술은 수술 취급도 못 받는 정도고 심지어 예약도 없이 바로 수술을 해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포르투갈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따라잡기에는 100년은 일러 보일 정도로 한국은 넘볼 수조차 없는 수준 높은 국가인 듯 싶었죠. 어쨌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제 사랑리를 순식간에 발치해 주셨고 저는 정말 뜬금없게도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랑리를 한국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함에도 수술비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저를 이 정도로까지 놀래켜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선진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서 이런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기다려준 친구들과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하며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과 지하철이 바로 붙어있는 엄청난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넉넉한 운행시간까지 자랑하고 있어서 저희는 시간이 꽤나 늦었음에도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서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한국에서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에 찬 채 지하철의 좌석에 몸을 맡겼죠.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는 불현듯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고 마는데요. 바로 저희가 첫날에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거든요. 저희는 일정을 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었고 결국 두 번째 날부터의 숙소만 예약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기에 일단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시간은 늦어서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밤만 되면 약쟁이나 범죄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저희가 있는 이런 지하도 같은 곳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해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숙소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포르투갈은 변변한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최소 세 달 전에는 호텔을 예약해야 하거든요. 병원에 들르느라 시간은 더욱 지체되었기에 저희는 노숙이라도 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드리아나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뒤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녀가 절망스러운 마음에 정신을 놓아버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걱정스럽게 쳐다봤는데요. 그러나 5분 뒤 아드리아나가 이곳 근처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객실 관리나 예약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화 해놓았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별다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숙소를 예약할 수 있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면 어디든 직접 숙소에 들르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자체도 썩 좋지 못하고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기 진작에 숙소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일이 숙소에 들르며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은 관광지도 아닌데 어떻게 모바일로도 수많은 숙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나의 휴대폰으로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문자가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자는 숙소 측으로부터 온 문자였는데 자신들의 숙소는 별도의 체크인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물이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게 있으면 1층 로비에서 언제든 가져가라며 저희에게 매일 바뀌는 방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나 생수, 간식들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이 같은 물품들을 관리할 숙소 직원들이 오히려 비품을 훔쳐서 중고장터에 내놓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을 훔치거나 방문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터키로 숙소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문객들의 전자기기나 현금 등의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공개된 장소의 비품들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알아서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제 의심도 잠시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었고 심지어 열쇠를 사용하는 포르투갈에서는 볼 수 없는 기계인 도어락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숙소의 도어락은 게스트가 자율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어선 직원으로부터의 절도를 완전히 방어할 수도 있더군요. 이러한 한국의 세심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본 저는 한국은 정말 포르투갈과는 수준이 아예 다른 나라였구나 싶어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저희는 숙소에 들어와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렇게 심적 여유를 가지게 되니 갑자기 엄청난 허기짐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저 하나 때문에 친구들까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밤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리 봐도 식사를 할 만한 곳은 딱히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 아드리아나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며 또다시 나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한국의 음식 배달은 24시간 언제 어디서 주문하더라도 순식간에 배달되며 배달료도 무척이나 저렴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늦은 시간 음식 배달은커녕 애초에 음식 배달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달비 또한 음식값만큼 받아되니 도저히 음식 배달을 시킬 수 없는데요. 그러나 아드리아나는 대체 누구에게 배운 건지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정말 30분도 안 되어 죽이라는 음식이 배달되더군요. 죽은 이를 3개나 뽑은 저조차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그렇게 저는 죽을 먹으면서 그동안 저를 배려해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같은 친구들과 뜻하지 않게 발생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선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감정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선진적인 인프라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나라는 유럽보다 적어도 100년은 앞서있다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